네,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상당한 격론을 벌였지요. 백신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매주 한 차례 이제 국민에게 백신 확보 접종 시기와 관련한 브리핑을 매주 한 차례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오전에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끝나기 전에 4,400만 명 분 백신은 확보돼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구매 계약서가 체결이 완료가 됐고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의 계약이 완료될 걸로 보이고 화이자 계약서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더나 사흐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백신은 1,4분기 2월,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옵니다. 추가적으로 공급 시기나 공급 가격, 공급 일정 부분은 기업 간의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공급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을 했지만 정확하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언제 우리한테 올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겠죠.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난주부터 저희 이 시간에도 이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내년 2, 3월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2월인지 3월인지 2, 3월 중에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정부에서는 4,400만 명분 백신 확보 계획은 확실하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수중에 언제 그 백신이 들어오느냐.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또는 3월에 들어온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시점에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우리가 또 절차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승인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승인을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독자적으로 승인 절차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국에서는 올해 안에 FDA 승인이 나기가 어렵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어요. 올해 안에 받지 못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정부가 유일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뭐 화이자의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영국에서 먼저 승인이 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위탁 생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백신을 생산한다면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갖는 궁금증이에요. 정부가 이 백신, 다른 나라가 현재 화이자 먼저 맞고 있으니 그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인이 되면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 3월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FDA가 승인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 외국에서의 접종되는 상황을 본 이후에 안전성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반면에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서 우리가 접종을 하겠다. 사실 좀 모순되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박무호 장관이 화이자, 모더나 이런 제약회사가 오히려 우리 보고 계약을 해달라고 먼저 우리한테 달려왔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안정성 이런 거 확보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불과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까? 네, 사실 박 장관께서 어떤 이유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구매를 노력한 많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인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한 물량을 선구매를 통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보면 좀 희극화하는 그런 희화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브리핑에서 4,400만 명분 확보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첫 공식 브리핑, 지난주에 말이죠. 첫 공식 브리핑에서 했는데 그때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화이자와 모더나도 마침 우리가 이미 다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아직 구매 계약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모더나는 다음 달에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네, 사실 지난번 발표할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계약 완료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화이자의 경우에는 공급확약, 구매확약 그리고 이제 모더나의 경우에는 공급확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계약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표현인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수중에는 백신이 사실상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코로나19를 채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종의 영어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어쨌든 K-방역은 잘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 확진자가 너무 급속하게 늘면서 많은 분들이 3단계 가는 것 아니냐.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한번 가능한은 유지하겠습니다. 3단계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백신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과 공급이 접종 시기를 오늘도 공개하지는 못했는데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 3월 중에 국내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 우리가 상기했을 때 적어도 1, 4분기 후반부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실제 백신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짧게, 정치권에서는 벌써 내년 4월 재보선 앞두고 접종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구심, 청와대와 여당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그렇게 음모론으로 보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백신이 들어오고 안전선 확보되면 바로 접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치 방역이나 음모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병렬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SBS가 희망TV 특별 생방송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추운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귀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